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공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 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전공 심화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내년까지 도내 31개 직업계고 89개 모든 학과에 하나씩 전공 심화 동아리 운영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10억 9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또 기능 경기 대회, 영농 학생 축제, 상업 경진대회 등 직업계고 관련 대회와 관련한 전공 동아리를 운영해 대회 참가자를 늘리고 전공 특성에 맞는 시설 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